저도요? 문설이 씨 어떠셨어요? 저는 뭐 선배님 그전에 작품을 해본 적이 없고 처음이기도 하고 또 뭔가 처음엔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어려운 마음도 좀 있었었고 그래서 어떻게 다가가야 하나 그랬는데 뭐 어떻게 해요 정말 한 배를 탔고 이 배가 잘 갔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그냥 눈치 흐끔 감고 한 반나절 이상 고민하다가 선배님 식사 한번 하실까요? 선배님 이러고 문자도 보내고 마침 제가 막 선배님 같이 만나줘요 얘기 좀 해줘요 하고 만났을 때가 선배님 때 생일이었나? 네 마침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선배님들까지 같이 해서 또 이렇게 친해지는 시간도 있었었고 네 어느 순간 처음에는 우리가 잘 정말 하나가 돼서 나가는 모습이 잘 그려져야 할 텐데 이런 걱정이 약간 있었는데 어느 순간 선배님 눈을 보는데 이게 극중의 황도희와 오경수처럼 스르르 맞춰져 가는 순간이 있구나 네 이런 걸 느끼게 됐고 네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듣기만 해도 이제 마음이 싹 농아 내려가는 그런 느낌인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